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에 유니버시아 도회를 두 번이나 참가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참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경기, 실력,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선수들과 함께 문화와 프렌디십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같이하는 화합의 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화합의 장, 선수들과 문화와 함께 교류하고 스포츠 민식을 발휘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회자표 선수로서 전세계 선수들과 함께 좋은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는데 준비 잘해서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함께 많은 애정과 사랑 부탁드리고 특히 전 국민들께서도 학예 유니버시아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광주에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정말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015년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 대회 개최를 성공을 기원하며 화이팅!